고르곤 졸라 맛있다, 피자 4만원입니다 혹시 할인되는 카드가 있으세요? 우리 학생 할인이랑 통신사 할인 받으면 한 명당 얼마지? 세 명이니까 일단 네가 내 그래, 나중에 줄게 미안한데 너희들 계산법을 못 믿겠어 저희 계산 안 하실 거예요? 그 계산 제가 한번 해볼게요 4만원에 3인 세트 10% 할인하면 3만 6천원 통신사 15% 할인하면 3만 6백원 고등학생 할인까지 10% 하면 2만 7천 5백 40원 단 부가세는 별도이므로 총 3만 294원 한 사람에 1만 98원씩 내 완전 매력 있어 저기요 저 연락처 좀 난 명문과학고 3학년 2반 김태희야 과학고? 이과? 그녀가 이과라니 내 마음을 처음 흔들어 놓은 그녀가 이과라니 나의 벗지요 뭘 혼자 되뇌는이오? 사실 어제 그녀가 내 마음을 훔쳐간 것 같아 야 김민교 정신 차려 우리 문과랑 이과는 불구대천 지수야 절대로 이뤄줄 수가 없다고 유여수화, 수화불용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는 법 하지만 정겨운 벗드라 수수께끼 미 어려울 부인 티끌개 차질새 실마리기 미분 개새끼 어려운 문제라도 듣을만한 실마리를 챙는다면 즐길개 나을산 족할초 어려울간 올레 대상 족같네 어려운이 와도 즐겁고 만족한다는 말도 있잖아 고백할래 태희야 이 자식들 땅 표시를 왜 이따위로 한거야 니가 뭔일이야 너에게 할말이 있어서 왔어 뭔데 사르리 사르리랬다 태희랑 사르리랬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태희랑 사르리랬다 야리야리야라쇼 야라리야라쇼 야라리야라 도저히 무슨말인지 못알아듣겠어 하지만 넌 지금 말을 더듬고 있고 너의 심장박동이 분당 60회에서 100회로 늘어났어 사랑에 빠졌을때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있다는거야 너 설마? 그래 난 널 사모하고 있어 애기야 너 내꺼 하자 무슨 냄새야 거기서 LH3 냄새가 난다 했더니 문과 너였구나 무슨 냄새? 공원 화장실 냄새 감히 문과 주제에 우리 이과의 신 테이를 넣었나? 테이야 풀어봐 이거?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삼각함수? 제가 뭘 알겠니? 당장 꺼져 안그러면 이 삼각자로 네 머리에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그려주지 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거야? 이렇게 포물선으로 던진다고 인마 운동신경하고는 나의 정겨운 벗들어 아니 자네 면상이 이건 마늘 따 개구 밟을 리 다구리 많은 개들에게 밟았나? 내 열아홉 평생 이런 능욕은 처음이야 사랑이 죄란 말인가? 이제부터 전쟁이다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 속옷 정다운데 이과 놈들 나 빼고 싶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실 때 이 과 놈들 나 빼고 싶다 민교가 흘린 피는 우리의 온몸을 적셨다 이제 너흰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 왜 이렇게 흥분했어 단어쟁이들 시작은 밝게 가자고 너를 미분하고 싶어 내 영이 될 때까지 니가 아무리 높은 꽃함수라도 사랑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특히 저놈 발음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 당겨 1더기 1은 귀염이야 2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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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같이 가서 혼란이 오고 있어 2더기 2더기 4 아니야? 그것보다 쟤 너무 안귀여워 2더기 2더기 1더기 2더기 2더기 내AD에서 공격 wam 고승 당인이 안돼 안 bid 민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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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때문에 미안해. 이렇게까지. 미안해. 은채아. 난 괜찮아. 신체 발부 수지 부모래지만 널 위해서라면 내 몸 하나쯤 부셔져도 상관없어. 인류 최초의 입가와 문가의 사랑이라니.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흥리로 3억분의 1보다 더욱 희박할 확률의 일이 벌어졌어. 예쁜 사랑해라. 자, 안 눌렀다. 우리 좀 쉬었다 갈까?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네. 우리 핸드폰에 이름 바꾸자. 내가 너 수학 부자라고 저장해놨거든. 아, 근데 이제 진짜 멋진 내 남친. 이렇게 할 거야. 난 귀여움이라고 해놔야지. 네 패턴은 내가 평생 가도 못 풀겠다. 괜찮아. 나도 네 패턴은 평생 못 풀 것 같아. 우리 이렇게 서로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영원히 사랑하자. 응? 너는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? 저 하늘에 별도 따줄 수 있지? 그럼 아무것도 못해준다는 거네? 어? 네가 별을 어떻겠다.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로시마 센터 우리까지도 약 4.3 광년이야. 아니 사람이 시간당 5km씩 걸어가도 무려 2억 5백만 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가야 된다고. 그걸 왜 걸어가 그거를? 아, 변호 따준대매. 아,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이 개상기가. 오오오. 개, 개상기? 아, 아, 안 봐? 지금 눈이 안 붙네. 아, 아, 나 여자야. 나 여자야. 안 봐줘. 이 거랑 불편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. 아, 나 이 개상기야. 이사야. 이사야.